끝 머리를 머리를 바꿨습니다 검은색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뿌리 염색하기가 너무 귀찮았어 구매행 이제 물고기 떨어지는 소리 멀리 inquiry ể는 traveling 이렇게 손질거려 당신이 귀찮고 귀찮고 지성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네 네 네 네 으 아 으 으 으 으 으 내가 내 곁에 니가 있다눈 니 곁에 내가 있다눈 내가 내 곁에 니가 있다눈 니 곁에 내가 있다눈 당연했어 가끔 이 이뤈 깐어 이뤈 깐어 이뤈 깐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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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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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가지 포인트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원곡에서는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있어요. 따다단인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까? 이해할 수 있을까? 이해할 수 있을까? 이해할 수 있을까? 뭐가 나온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그냥 여기 정도에서 변화를 좀 변화를 줘도 될 것 같아요. 이해할 수 있을까? 싸미는 나는 다 무난하고 많이 안 바꿨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인트로가 문제예요. 지금 인트로가 문제예요. 인트로가 사실 흥분되게 만드는 느낌이 좋다고 했었거든. 예. 예. 야식 타이밍이 그리다. 예. 나 개인적으로 이 소리를 살리고 싶은데. 뭐? 열심히 하셨단 말이야. 안 나오죠. 왜냐면 그 로고에는 사실 여기가 중요해요. 1절이 중요해요. 2절은 뭐. 우먼 사이트에서 듣는 분들보다 TV에서 듣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. 나이스.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. 나이스 나이스. 그 대신 다른 밸런스를 좀 잘 잡을게요. 음악 감독님이시지만. 내가 마치 결정자인이에요. 근데 항상 내 완료를 했을 때 잘 됐잖아. 그건 그래요. 이런 감은 누나가 빨라서. 누나 좋으셔가지고.